내가 요새 좀 여기 무슨 음식점이니? 형이 뭐하는 거야? 36.4도. 아니 왜 자꾸 쟤냐고 나를.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냉여놔. 형 36.5도 36.4도 36.7도. 이 정도면 35도야. 35도야? 35도라고? 얼음이야? 아니 왜 이만한 거지. 형이 이쪽으로 안 보는 거 아니. 나오네. 아니 아니 아니. 이상하다 여기는 왜. 근데 여기는 왜 35도고 여기는 36도야. 야 이게 무슨.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. 여보 여보 여기는 35도야. 이 형 보레부 넣었나? 이 형 보레부 넣었나? 아 시술 말씀하시나 보다. 이거 뭐야. 이거 쟤는 거야? 보톡스 맞아서 그래. 그런가 보다. 이거 맞아서. 형 여기 멍이 잔뜩 들었는데 이만큼. 아니라니까. 아니 이거 뭐야. 멍이 내는 여기. 얄쌍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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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그래 형. 왜 그래 형. 진짜 아니라니까. 저 형 SNS 사진 올릴 때도 여기 엄청 깎아. 진짜 뭐? 진짜. 형. 근데 이 형은 진짜 옷을 와 이렇게 야외로 오는데 이렇게 보냐. 누구. 형 결혼식 가는 건 좀 이런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. 늘상 저렇게 젠틀맨 스타일을 입으셔. 결혼식 가는 것처럼 왔어. 좀 내추럴하게 입을 데 없어요? 이거 내추럴한 거야. 정말? 이런 자켓 내 집에 저기 한 300개 있어. 형 이거 백화점 가서 내가 처음 백화점 가서 처음으로 산 거야. 형 이거는 행사 MC 볼 때 입는 거 아니에요? 야유회는 아니지. 그치 야유회는 아니지. 티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. 몰랐나 봐. 양말은 뭐야 형 어떻게 산 거야. 야 양말은 뭐 양말은 뭐. 아니 저 양말도 저게 세련된 게 아니고 사실 요즘에 이런 양말이 유행이야. 유행인가요?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. 너무 길어가지고. 너무 예스러운 스타일. 반 스타킹 아닌가요 반 스타킹.